5대스 2할 것 5대스 2할 것 5대스 2할 것 5대스 2할 것 7형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5대스 2할 것 5대스 2할 것 5대스 2할 것 그 부분에서 해물한테 투자 해 다 저한테 투자가 하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됐을텐데 아쉽군요 하하하 Orange 하하하하 이것이 바로 제드집 좋아 파티다 파티 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ㅜ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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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 agم há aninder Luk查 bett 우와 개발 ron Л 더블길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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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더블 오케오케 좋아 좋아 오오오오 오 뭡 뭐야 이거 막탈 오케에 대박났어 우리 대박났어 돼지 드래곤 그냥 먹어 야 dispatch 돼지드래곤 먹자 뭐야 야쓰 무협고소처럼 말하네 막 세상에 저 희 snapith 꽤 하는군이네 오. 오 오 오오 오 진짜 멋있어 보여 멘트때문인가? 합성나온다 대박이다 대박 각이다 얘네 왜 안 들어가지? 여기 알고있나? 잠깐만 미드도 안보여 자 우르곤 내려오고있다 그러면 카직스 아 이거 저 대기하는거 봐 나 잡으려고 오오 카직스 오겠구만 대박 카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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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썰어버린 카직스 먹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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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약간 레드 내가 최초 발견자인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인데? 오우우우 Gardined 의어어어어 제맞 맞추겨 올라가봐 오케이 밀어내라 아하아아하하하 의어언 캐굿 좋아좋아좋아 아 이슬롱 트리플 먹었어? 이 자식 이 자식 뭐야 으흐흐흐흐으 으흥호 Interview 으흥 excluding 이건반 기 logos 죄송합니다, 이건반ë 택시 난 촬영할 precious 나 땡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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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겠지? 바로 빠져주고 오케 가데지 만난 펀치 오케 간다 바로 빠져주고 여기서 바로 빠져주고 바로 빠져주다가 여기서 들었고 바로 마무리! 아! 프레시 잘해요 대박 잘해요 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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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 푸짓푸짓! 으아아아 어? 이걸? 어우 나 왜 느려지 몰락발렸나 방금 오우? 오우? 우어어? 6 5 4 3 2 이... 으... 프리니어 19 hurryk 아... 미스 역할... 미스 역할... 미스 역할... 미스 역할... 미드 등계좀 해주세요 미드 중계요 아... 가리오 죄송해요 죽었구요 오케이 우르고 죽기 1보식전 아! 아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다 중계 기자가 바로 바로 변신했습니다 바로 선수로 변신해서 바로 링에서 우르고스 우르고스 쓴맛을 보여줬습니다 좋아 좋아 아하! 그 상황에서 제이드를 잡아내는 해물이의 제이드 아 뭔 소리야 해시를 잡아내는 해물이의 제이드 좋아 마무리하고 그렇지 끌어내고 딜 넣으면서 딜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아 이거 쓰레기총전 불이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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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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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 깜깜이 하하하하 성장에 있어도 형편없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우스 개웃겨 최고의 허허 최고의 허허 데일러야 최고로 상처 주는 말이죠 성장에 있어도 형편없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이때같이 끝나지 이제 하하하하 하 ầ ского 역ув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위밍이구나 역시 해물파전이라는 채팅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해물파전 대박이네 판단바 덜덜 프로급 판단 이러다 풀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곁에 떠나는 거 아니야 떠나지마 해물파전 와 채팅들 중계방에서 많은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야 엄청난 이득을 보았네요 이것이 바로 해물식 운영이올시다 대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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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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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만약에 일본인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일본 디제이였다면 바로 이제 그 거기 군이라 그러잖아 무슨 군이라 그러지 그 대박이로군 아하하 대박이로군 얼마나 가군 나는 대박이로군 나 대박이로군 나 대박이로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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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아 하탑 신고들 아 캔신이 많다 죽었다 넌 그렇지 대박 오케이 이거 마나 없어 이거 마나 없어 마나 없어 국 못써 마나 없다 마나 59 60 60 전멸까지 대박 좋아 곧샷 바성군 캐틀센스 베리나이스 초가스 맨 리딩 눈 8개인줄 좋았어 좋아 자 각가지 칭찬을 해주면서 키를 못먹은 친구들은 심심하게 위로해줍니다 좋아좋아 가자 어 갈게 갈게 기다리고 있어 친구야 초가스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형이 바로 간다 친구야 마무리 오케이 좋아좋아 깔끔하고 좋고 좋아좋아 전멸승판단 좋았다 여기서 바로 이런식으로 오케이 화려하게 죽어줘 좋았다 여기서 탐캐지 탐캐지 상당한 게이드 어 나미 오오오오 시원해 와 여름엔 역시 나미의 공이야 좋아좋아좋아 저는 그다지 공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체인 제가 공포에 안걸렸다면 당연히 저는 공포에 걸리지 않은거죠 좋아 바로 이거부터 마무리해줍니다 이러면 빠질수있죠 초콜릿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 봉님께서 초콜릿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팀오스 팀님께서 세게 선물 와 판테온 지졌어요 와 세상에 판테온 와 판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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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하는데 근데 왜 왜 안나오지 5,4,3,2초 준다 그렇지 하하하하 디저스 내가 겁나서 바로 모습을 드러냈군 이번 탐캐지 햇바닥은 내가 더 잘 쓴다고 밀러 타면 되요 여기서 W로 빠져주시고 3캐치 왔죠 3캐치 느려지게 하면서 타지에 걸렸고 물량 먹어주면서 약간 여기서 계속해서 주위 끌어주고요 평타 한방 어깨 날 뱉겠지 느려지게 하고 평타 한방 강타로 피적 채우면서 오케이 Q 한방 넣고 오케이 우리팀 있네요 겁을 딱 걸어주고 물량 한번 더 먹어주시고 인스타타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카직스 있잖아요 카직스 한번 킬 갖고 볼게요 일단 여기다 와디 하나 해놓고 와드로 유혹을 합니다 피크하자 한번 까봐 어? 하면서 아 이렇게 승리를 거듭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어 우리들 피지컬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세상에 이거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우리 또 팀원분들 응원해주셔가지고 팀원분들이 흥이 나가지고 막 클럽에 온 것처럼 막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게임한 걸 수도 있어 정말이야 막 와 신난다 오케이 오케이 이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게 너야 너뿐이야 You are my lady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 기침하면 약 챙겨주고파 그게 너야 너뿐이야 You are so pretty 너는 나의 태양 과분한 너의 사랑 눈부시게 빛나는 너에겐 부족한 나 너는 나의 바다 넘치는 나의 사랑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Oh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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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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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